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2020년이 된지 사실 아직까지 잘 실감도 안 나는데 벌써 1월 10일이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이번 주가 저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는 사실 미국과 이란에서 시작해서 미국과 이란으로 끝나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번 주 월요일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두 장 뭐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살한 이후에 트윗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옆에는 사헤드 자리리라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란 핵협정 대표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군기지에 이란군이 폭격을 했었죠. 그 이후에 올렸던 트윗입니다. 참 두 사람 다 애국자인가봐요. 이렇게 각자의 국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진만으로 모든 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그럼 일단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를 합니다. 이란이 처음에는 뭐 몇십 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도대체 진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란이 보복, 피해 보복이라고 불렀던 그 보복 공격을 했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되게 낯설었는데 헤리스 주한미국 대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되게 낯선 얼굴이었는데 아무튼 이분의 얼굴을 왜 가져왔냐면 파병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란의 원래 호르무주 해업 쪽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뭐 이란에서도 막 엄포를 놓고 있죠. 혹시 파병하면 너희랑 국교 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아무튼 미국 대사가 파병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이제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도 조금씩 조금씩 긴장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뭐 바로 또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이란에서는 공격을 뭐 미리 기띔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유엔에다가는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을 뿐이지 정당방이었을 뿐이지 더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미국도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 무슨 자기들 국기 올려놓고 막 난리를 피우더니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처음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이었죠. 오바마 대통령 사진 오랜만에 보실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크롱 대통령이죠. 이제 미국,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같이 갔나요? 이렇게 해서 핵협정을 이제 체결을 했죠. 그 핵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이란이 이제 핵을 없애는 걸로 합의를 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길을 많이 열어주는 걸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봤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핵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둘이 한 것도 아닌데 여기 여러 개 국가가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좀 개별적으로 혼자 탈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죠. 이란 쪽에 경제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이 열받아서 물론 열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좀 막 사우디 그 아람코 송유관도 뿌시고요. 뭐 배도 뿌시고요. 막 난리 난리를 피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렇게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죽인 건데 그러면 결국 이 둘이 서로 왜 핵을 안 없애? 이러다가 그러면 왜 너네는 경제 안 도와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큰 사단이 났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건 지금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열받아서 그랬는데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를 더하겠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란 민심이 굉장히 성났지 않습니까? 이란 민심이 성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후티반군 그리고 헤즈볼라 이런 쪽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뭔가를 계속 계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와 미국의 싸움 그게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 전 시아파와 미국의 싸움처럼 되지 않을지를 일단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빛이 보이죠? 섬광. 섬광 같은 게 보이죠? 저게 그겁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사고 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섬광이 팡 튀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란이 격추를 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쪽에서 증거라면서 영상을 올린 걸 그대로 더 썬에서 받아서 했던 거를 제가 캡쳐를 한 건데 유튜브에서 찾아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격추시킨 게 이란이 맞다면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란에게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진짜 이란이 격추한 건 맞을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참 여러 가지로 꼬이고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잠해졌을 뿐이지 그 밑에는 뭐가 기다릴지 모른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는 안고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조금 연성화된 그런 콘텐츠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역대급 단체관광, 엔터주와 콘텐츠주가 화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송도라고 하네요. 사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죠. 5천 명의 이용탕이라는 건강식품 회사인가요? 건강과 관련된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단체관광, 단체관광을 왔습니다. 여기 와서 송도에서 이용탕 거리 선원식 뭐 이런 것도 했대요. 누가 허락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탕 거리가 생겼대요. 송도에.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죠. 이번 주에. 그리고 면세점의 실적이 계속해서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 점에 뒷받침을 더 해줬습니다. 저는 근데 중국 소비주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번 주에는 좀 엔터주와 콘텐츠주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까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에 그 승모씨가 이제 또 구속을 당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최근에 들어서 드디어 좀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밀렸었는데 그 이상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당당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YG는 그게 있죠. 승모씨 빼고는 이제 빅뱅이 4인조로 컴백을 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빅뱅이랑 그 세대가 비슷해서 저는 참 제 청소년기를 빅뱅과 원더걸스 소녀시대와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도 빅뱅이라는 그룹에 대한 애착이 참 큰데 뭐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4인조로 나오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일단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을 말은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역대급 단체광고학 덕분에 이제 엔터콘텐츠주가 강세로 나타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화장품 그리고 뭐 여러가지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콘텐츠주가 화색을 펴고 계속해서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수요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역시 수요일도 중앙에 있고 삼성전자 당연히 이번 주 중심에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7조 천억 원, 6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인포그래픽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입니다. 5만 8천 6백 원. 그런데 오늘 이제 6만 원 가까이 5만 9천 7백 원인가요? 거기까지 찍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인포그래픽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 정도로 진짜 사상 최고가 경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6만 원이면은 이제 그걸 50배 하면은 옛날 기준으로 300만 원을 채우는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또 반도체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돌고 돌아 반도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가 일단 4분기에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디램과 낸드의 현물 가격도 실제로 눈에 띄게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는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상승세를 거듭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5G. 5G 뿐만 아니라 IM 사업부도 최근에 좋았죠. 갤럭시 폴드 그리고 갤럭시 S10 뭐 다 반응이 좋았고 이제 2월달 되면 갤럭시 S20가 나옵니다. 20는 왜 20냐면 2020년이라서 20인 것 같은데 갤럭시 S11 대신에 이름을 20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접는 폴더블 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5G가 제가 왜 했냐면 삼성전자의 통신장비주, 통신장비 쪽도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언성 히어로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제 생각에는 언성 히어로로서 또 뒤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아무튼 사상 최고가 경신 릴리를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중국발 원인불명 폐렴이 한국에 침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기분 좋은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목요일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원인불명 중국 폐렴 도대체 언제까지 원인불명 폐렴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불명 폐렴이 국내에서 첫 증상 환자가 발생을 했죠. 중국인이라고 해요. 중국인인데 중국 우한 지역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창 원인불명 폐렴이 막 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 어찌됐든 주가 저는 파루 이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손소독제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원인불명 폐렴, 손소독제 제조업체 급등 그러면 결국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손을 잘 씻어야겠죠.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여러분들 꼭 손을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사스에 대한 공포 중국에서는 사스 공포가 크고 우리나라는 메르스 공포가 좀 크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맞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스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라는 걸로 이름 붙여진 게 있고 메르스로 이름 붙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것들과는 일단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끼리 전파가 아직까지 된 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사망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8호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손세정제는 더 잘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저는 이걸 가장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이 얘기가 전혀 전혀는 아니죠.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CES 2020 오늘 이제 폐막을 하게 되겠죠. 이제 10일까지 7일부터 10일까지니까요. 최고의 화전은 역시 5G였다라고 제 맘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좀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기업인데 삼성과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차도 안 만드는데 왜 차를 이렇게 갖다 놨을까요? 보니까 5G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콕핏 2020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8개 디스플레이를 토대로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보였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들을 제가 찾아보고 들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현대차의 전시장에는 차가 없고 삼성과 LG, SK전시장에는 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5G라고 제가 묻기는 했지만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이 모빌리티가 가장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삼성전자에서도 이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당연히 LG전자죠. 저 옆에 있는 그 그림이 액자가 아닙니다. 액자가 아니고 OLED TV 화면이에요. 참 OLED TV 화면이 선명하다 선명하다 말만 들었지 저 정도로 진짜 액자같이 화면을 구현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꼭 언젠가는 넓은 집에 이사가서 OLED TV를 꼭 집에 하나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되게 예쁜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넘어가 보면 이게 가장 이번 CES 2020에서 핫한 부스 중에 하나였대요. 현대차 부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인데 차가 없다.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우버랑 합작해서 만든 건데 다들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용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인 거죠. 자가용 전기 비행기. 이거를 나중에 한 2035년쯤에 상용화를 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보니까 한 5명 정도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개인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2035년까지 하늘길이 그렇게 잘 정돈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예전에 그 영화에서만 보던 만화에서만 보던 그 하늘을 빌딩 숲을 뚫고 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 시대가 진짜 올 수 있을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신기했던 게 카카오 프렌즈 홈킷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카카오가 처음으로 이제 CES에 참여를 했는데 그 카카오 프렌즈 정말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귀여운 게 아니라 여기서도 되게 귀엽게 느껴졌나 봐요. 막 외국인들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되게 막 행복 행복해하는 그 보통 CES 2020 사진들 보면 다들 되게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 부스만큼은 다들 막 생글생글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IoT 중심으로 전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소니에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소니가 이제 차까지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차가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차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소니에서 만든 전기차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참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소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안에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지 상상만 해도 참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레노버가 만든 5G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노트북도 이제 5G가 되는 세상. 보시다시피 좀 접혀 있죠. 네 폴더블이면서 5G가 가능한 노트북까지 간 겁니다. 폴더블 폰 5G 폰 시대가 아니라 폴더블 노트북 시대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5G 멀티뷰 이런 쪽들로 아무래도 5G가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모처럼 이제 CES에 참여했던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가능하면 이름까지 바꿔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포부까지 밝혔던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옆에 마지막으로는 저게 뭘까요? 저는 참 이런 이 기업까지 CES에 등장한다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CES에서 선보인 그런 기술인데요. 맞춤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얼굴을 저렇게 앱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얼굴을 계측을 해서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3D 프린터로 맞춤된 마스크팩이 나온대요. 그걸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얼굴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얼굴이 너무 좀 마스크팩이랑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3D 프린터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가끔 저도 이제 가끔 여기 이런데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쓰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나 봅니다. 아무튼 참 신기한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CES 2020까지 좀 이번 주는 가볍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또 미국과 이란의 그 싸움이 또 다음 주에 혹시 또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지 좀 걱정되는 한편도 마음에 좀 불안감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용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만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